오늘은 레티놀의 대체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실 이 레티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효과는 정말 좋지만 사실상 아무리 낮은 함량을 쓰더라 하더라도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발진이 생기거나 어쩐지 모르게 이 레티노이드 계열이 맞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는 레티놀을 쓰지 말라고 권고하거든요 대신에 레티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의 효능 효과로만 정의할 수는 없어서 내가 지금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어떤 대체제를 써야 되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제가 레티노이드의 효과와 어떤 대체제가 있는지를 각각 연결시켜 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레티노이드의 좋은 효과는 바로 모공벽을 단단하게 해서 모공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간과하시면 안 될 것이 이미 생겨난 모공이 없어지게 한다거나 그런 것은 좀 어렵기는 합니다 사실상 이러한 것들은 시술을 통해서도 모공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장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레티노이드 계열을 쓸 때 모공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우리 모공벽을 좀 더 튼튼하게 해준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티놀과 함께 쓰면 좋은 성분이라고 해서 위치하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이어스 토너나 AHC 토너 같은 걸 함께 쓰시면 모공벽을 좀 탄탄하게 해주고 수렴해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서 레티놀과 함께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옆에 나와 있는 논문에서도 보여지지만 레티놀은 0.1% 이상 정도 쓰게 되면 주름 개선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레티놀의 대체제는 누가 했을까요? 바로 바꾸치울이라는 겁니다 바꾸치울과 레티놀을 비교해놓은 논문을 한번 같이 보면요 이 논문에서는 0.5%를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레티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0.5%를 레티놀로 발랐다라고 하면 자극감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요 12주 동안 44명의 환자에게 실험을 해봤는데요 바꾸치울과 레티놀 모두 주름의 면적과 과색소 침착을 상당히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화물관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고요 대신에 레티놀 사용자는 좀 더 따끔거림이 심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0.5% 이상 정도 쓰게 되면 주름 개선이나 아니면 과색소 침착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티노이드가 잘하는 것은 방금 나온 논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색소 침착 개선 이런 것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색소 침착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꾸치울도 물론 역할을 해주겠지만 좀 더 잘하는 성분들은 바로 트라넥사믹 애씨드 제가 이건 참 여러 번 언급을 드렸죠 그리고 나이아시나바이드 이런 성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많은 논문에서 하이드로퀴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하이드로퀴논이야말로 의사의 처방 없이 쓰시면 절대 안 되는 성분이기도 하고요 이걸 너무 또 과용하게 되면 백반증이 생길 수도 있는 위험이 있고 그리고 임산분은 절대 쓰시면 안 되는 그러한 성분이기 때문에 하이드로퀴논은 좀 주의해서 쓰셔야 되지만 색소 침착에 있어서는 뛰어난 성분임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색소 침착 개선을 하고 싶을 때 좋은 대체제는 트라넥사믹 애씨드나 나이아시나바이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바꾸치울도 색소 침착 개선에 도움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레티노이드가 잘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또 여드름을 개선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이 논문에서는요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이 확연하게 여드름이 개선된 걸 보실 수가 있지요 이 실험이 참 중요한데요 1%의 바꾸치오를 썼을 때 여드름 개선율은 57%였고요 2%의 살리실산만 썼더니 48%가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꾸치오를 좀 더 낫지요 바꾸치오 1%랑요 살리실산 바하 2%를 함께 썼을 때 여드름 감소율인 67% 그러니까 가장 높지요 이러한 결과로 볼 때에 바꾸치올과 살리실산인 바하와 함께 쓰면 좀 더 여드름 개선에 도움을 주겠구나 라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서 이해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꾸치올이라고 하는 성분은 레티놀의 좋은 대체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논문상에서도 바꾸치올은 0.5%와 1%로 골고루 쓰고 있지요 그래서 함량에 대한 너무 두려움 없이 바꾸치올은 사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꾸치올의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레티놀과 함께 쓸 수 없었던 성분들 아하나 바하 그리고 순수 비타민C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아침이나 저녁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게 같이 써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바꾸치올은 중성에서 좀 더 그 역할을 잘하는 그러한 성분이고요 순수 비타민C는 산성 그러니까 pH 3에서 4 사이에서 좀 더 그 효능 효과를 잘 발휘하는 그러한 성분이기 때문에 순수 비타민C를 쓰고 나서 바꾸치올 쓰면 되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겠지만 순수 비타민C를 쓰고 나면은 피부가 어떻게 되냐면 산성으로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럴 때는 바로 바꾸치올을 얹지 마시고 왜냐하면 바꾸치올은 중성에서 좀 더 잘 활동하니까 그 사이에 다른 세럼을 얇게 깔아두시고 나서 다음에 바꾸치올을 쓰셨을 때 좀 더 효과가 배가 된다는 점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바꾸치올이 저함량부터 고함량 5%까지 들어가 있는 거를 소개를 할 건데요 대신에 바꾸치올이라고 하는 것은 레티노이드의 대체제로 쓰는 것이고 또 두 가지는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함께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바꾸치올이 좀 더 고함량으로 들어가면서 레티놀의 대체제로서 민감한 피부가 사용하기에도 좋고 임산부가 사용하기에도 괜찮은 그러한 제품들로 쫙 꾸려봤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바이으시 트렌드인데요 바이으시 트렌드에는 사실은 바꾸치올 세럼이 좀 더 유명하기는 한데 그 세럼 안에는 레티놀이라고 하는 게 함께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의도하는 바와는 조금 멀어져서 바디로션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디로션에는 아하와 바하가 함께 들어가 있거든요 앞에서 봤던 논문에서는요 바꾸치올과 살리실산을 함께 썼을 때 여드름이 좀 더 잘 개선된다라는 것으로 볼 때 이 바디로션 같은 경우에는 등드름이나 가드름 같은 거 있는 분들 그리고 왜 어딘지 모르게 여기에 좀 트러블들이 많이 올라오는 분들은 이 제품 사용해보시면 좀 더 빠르게 개선된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대신에 이 안에는 레티놀이 0.01% 정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얼굴에 쓰는 것은 아니어서 바디에 아주 미량이 레티놀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괜찮다라고 봤고 대신에 이 바디로션은 더드랑이나 아니면 사타구니 쪽이 좀 고민이나라고 할 때에 색소침착 개선용으로 쓰시면 좋은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나이아시나마이드 2%랑 그다음에 글라이콜리 계시더라고 하는 아하 그다음에 바하까지도 다 함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레티놀이 살짝 미량으로 첨가되어 있어서 색소침착이 된 그 각질들을 빠르게 탈락시켜주면서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더 이상 멜라인이 퍼지지 않게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몸에 좀 과색소침착 때문에 고민이다라고 할 때 이 제품 써보시면 좋습니다 꾹 누르면 위로 제형이 올라오는 그러한 타입이라서 좀 더 청결하게 사용해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이 제품의 제형은 아주 무겁지가 않기 때문에 겨울에 쓰시기보다는 봄이나 여름에 쓰시는데 좀 더 편안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고 저의 경우는 이거를 핸드크림으로도 활용을 하거든요 손에 쓰는 핸드크림에 레티노이드를 바르는 게 좀 어려운데 함량 자체가 아주 고함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아시나마이드와 레티노이드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제품이어서 손을 좀 예쁘게 케어하고 싶을 때도 이 제품이 도움이 됩니다 아주 무겁지 않아서 너무 무겁고 텁텁한 바디크림 같은 거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할 때 이 제품 쓰시면 가볍고 산뜻하게 써보시기에 좋고 색소침착이나 등드름, 가드름 같은 거 케어하고 싶으실 때 이 제품 쓰시면 분명히 전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페이셜 제품인데요 바쿠치올 1%부터 5%까지 들어간 제품을 차례대로 보여드릴 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바쿠치올을 레티놀의 대체제로 쓰시려면 1% 이상부터 쓰시기를 저는 권장해드리고요 대신에 바쿠치올도 맞는 피부가 있고 안 맞는 피부가 있을 수 있겠지요 모든 성분이 모두에게 다 맞는다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1% 쓰는 게 좀 무섭다라고 하면 시중에 이것보다 좀 더 적은 함량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바쿠치올 1% 정도는 그렇게 자극감이 심한 함량은 아니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부터 시작하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1% 들어가 있는 세럼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더마펌의 수딩 리페어 바쿠치올 토닝 세럼입니다 이 제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을 보면요 아 잡티 흔적 케어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먼저 바쿠치올 1%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백기능성 고지성분 나이아시나와이드를 2% 넣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나이아시나와이드를 좀 더 높게 넣으면 자극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정도 함량만 넣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바쿠치올 자체가 그렇게 자극감이 없고 나이아시나와이드도 2% 정도 넣었을 때 우리가 과거에 제가 보여드렸던 논문을 보면 장벽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볼 때 2%와 1%의 바쿠치올은 좋은 결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글루타치온이 들어가 있는데요 글루타치온은 좀 더 많은 연구 결과가 필요하긴 하지만 항산화에도 효과가 있고 미백에도 효과가 있는 그러한 성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세 가지가 다 동시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나 아주 민감한 피부가 나는 좀 색소침착을 예방하고 싶고 그리고 좀 거뭇거뭇해진 피부를 좀 개선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 이 제품으로 시작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제형감은 아주 가벼운 편이고요 수분감이 느껴지는 세럼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쓰기엔 좀 가볍다라는 것이지 여름에 쓰시기엔 이 제품과 크림으로만 마무리하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아줄렌까지 미량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를 진정해주는데도 도움을 주는 그러한 세럼입니다 제형 자체가 무난해서 전과 다음에 다른 세럼들을 레이어하셔도 되고 크림으로 마무리하셔도 되는 그러한 세럼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의 함량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 중에서 가격이 너무 높지 않으면서도 가성비가 괜찮은 그런 제품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바쿠치홀 1%가 들어가 있는 닥터자르트 세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라색 라인에 세럼과 크림이 함께 나와 있는데요 자 세럼과 크림 둘 다 바쿠치홀이 1%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제형 차이가 가장 크다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것을 둘 다 쓰시는 것보다는 두 개 중에 내가 어떤 제형을 조금 더 선호하는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크림 같은 경우에는요 쫀득하고 싹 잘 발려지는 그러한 제형인데요 뭔가 덮어주는 역할을 좀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크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무겁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주 가벼운 크림도 아니어서 중복합성이나 중성 피부가 쓰시기에 딱 좋은 그러한 크림입니다 저 같은 건성이 썼을 때는 이 제품만 쓰면은 조금 가벼운데 이런 느낌이 들고 중성이나 지성 피부가 썼을 때는 충분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크림의 제형입니다 크림 자체는 쫀득하고 안티에이징의 느낌을 담았지만 오일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크림 제형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럼 같은 경우에는 얇고 가벼운 제형입니다 바쿠치오를 쓸 때 얇고 가벼운 제형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세럼을 쓰시면 됩니다 제가 둘 다 쓰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두 가지를 리드하는 성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나머지는 제형 때문에 조금 더 달라진 그러한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바쿠치오를 1%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쓰시는 것보다는 하나를 쓰시는 것을 저는 좀 더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 제품 모두에는 콜라겐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콜라겐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에 바른다고 해서 콜라겐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장품의 성분들은요 아무리 깊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진피를 뚫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화장품은 표피 중에서도 잘 아시지요 그 각질층에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각질층을 잘 관리를 해야 우리가 봤을 때 피부 표면이 매끄러워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이러는 것이어서 고로한 용도로 사용할 때 우리가 콜라겐을 증가시키거나 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장이 되어 있을 수 있고 콜라겐이 들어간 화장품을 바른다 라고 하는 것은 수분감에 도움을 준다 좀 더 고급스러운 수분 제형을 내가 바른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이 함께 들어가 있고 바꾸치홀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 수분 탄력에 좀 도움을 주겠구나 요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닥터자르트 제품은 가격대가 좀 있기 때문에 매장 가셔서 제형을 좀 테스트를 해보시고 내가 이 제형이 충분히 한 병을 비울 만큼의 어떤 매력도가 있는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 정도 가격이라면 크림을 선택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오피겐 바꾸치홀입니다 이 안에는 바꾸치홀이 2% 들어가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바꾸치홀은 2% 정도는 써도 되라는 의견이긴 하거든요 그러나 처음 쓰실 때는 바꾸치홀 1%가 좀 더 낫다라는 의견이긴 합니다 오피겐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세럼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그러한 제형입니다 수분감도 많지만 오일감도 함께 느껴지는 그러한 세럼이라서요 겨울에 쓰시면 참 좋습니다 겨울 같은 계절에는 사실은 그 각질도 많이 올라오고 이제 거뭇거뭇한 기미들이 여름 지나서 막 이제 올라오는 그런 시즌이기도 해서요 그럴 때 이렇게 바꾸치홀 들어가 있는 제품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바꾸치홀 함량이 2%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아주 높지 않아서 가성비가 참 괜찮은 그런 제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판테놀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판테놀 함량이 아주 높은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제품을 그냥 바라보실 때는 내가 바꾸치홀 2% 썼을 때 어느 정도 효능 효과가 있는지를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 이 오피겐이라는 제품을 써보시면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50대 이런 분들이 쓰시기에 좋은 그러한 제형이고요 우리가 40대 50대 60대가 가면 제가 피지는 점점 줄어들고 수분감도 줄어들어서 피부가 더 퍼석퍼석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40대 50대 60대는 너무 가벼운 제품만 선호하셔도 잔주름이 많이 생기게 되는 그러한 나이여서 사실상 세럼이나 크림 같은 것들은 조금 유분감이 있고 무거운 제품을 써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바꾸치홀 쓰실 때도 너무 가볍게 나와있는 제품들보다는 이 오피겐처럼 약간 무게감이 있는 세럼으로 경험해보시는 것을 저는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더마 팩토리의 5% 바꾸치홀 세럼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세럼이라고 명명하는데요 발라보면 좀 더 크림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튜브가 좀 특이해서요 처음에 잘 안 나온다고 잘못 짜시면 처음에 팍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타입 쓸 때 항상 주의하지를 못해서 이렇게 좀 튀기기도 하는데 이거 제품 쓰실 때 처음에 짜실 때 살짝 이렇게 짜서 쓰시면 그 다음부터는 알맞게 나오니까 처음에 이렇게 짜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요 5%의 바꾸치홀을 써도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레티놀 쓰는 거 레티노이드 쓰는 거에 대한 함량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레티놀 0.1% 쓰면 괜찮고요 0.15% 쓰면서부터 약간 자극감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0.2%는 저는 코 부위에만 썼고 그리고 0.2% 이상부터는 저는 좀 자극감이 느껴진다고 해서 아주 특별한 부위만 코량으로 바르는 정도로 레티놀을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4세대 레티노이드 HPR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1.5%에서 2%까지 써도 괜찮은 그러한 피부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레티노이드가 잘 맞는 피부고 논문에서처럼 레티놀 0.1% HPR은 2%까지 써도 무난한 그러한 피부여서 저에게는 이 바꾸치홀 5%가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바꾸치홀만 안 맞을 수도 있는 피부가 있고요 레티놀을 잘 맞는데 그리고 레티놀은 잘 맞는데 바꾸치홀이 안 맞는 피부가 있을 수 있어서 바꾸치홀을 너무 첫 단계부터 5%를 쓰시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처음 입문자가 쓰시기엔 좀 높은 함량이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1%부터 올라오세요 라고 안전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바꾸치홀은 5% 정도가 써도 저 정도 피부도 뒤집어지거나 하지 않는 성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5%를 처음부터 쓰셔가지고 막 피부 뒤집어지셔서 막 너무 마음 아프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너무 속상하니까 처음부터 5% 쓰시는 거는 조금 잘 고민하셔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 제품 안에는요 발효 용해물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발효가 그렇게 썩 잘 맞는 피부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발효 용해물 같은 것들이 좀 뒤쪽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앞쪽에 정제수 대신에 들어가 있는 그런 SK2 같은 것들이나 이런 거 쓰면은 한 1, 2주 쓰면 얼굴에 두드러기가 좀 슬슬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발효가 잘 맞지 않는 분들은 이 제품을 쓰시면은 바꾸치홀 때문이 아니라 비피다 발효 용해물 때문에 뒤집어질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잘 고려하셔서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제품이 괜찮았지만 제가 이 제품을 한 통을 다 비우지 못하는 이유가 2주 정도 쓰면은 발효 용해물 때문에 쓱 이렇게 턱 라인부터 불긋불긋한 건 좀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비존도 조금 붉어진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발효 물을 썼을 때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특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지만 발효 성분 쓰면서 더 피부가 맑아지는 피부도 있기는 하거든요 제가 안 만든다 그래서 또 소개를 안 해드릴 수는 없는 것이어서 비피다 발효 용해물이 들어갔고 5%의 바꾸치홀을 난 경험해보고 싶다 난 평소에 발효 물도 잘 맞고 바꾸치홀도 좀 난 과거에 써봤다라고 할 때 더마펙토를 쓰시면 분명히 저는 잘 맞으실 거라고 봅니다 제형 자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럼이라고 보기에는 싹 스며드는 그런 제형은 아니고요 오히려 좀 가벼운 크림 같은 그러한 제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계절에 너무 가볍지 않게 쓸 수 있는 세럼이어서 다른 세럼들과 좀 여러 겹을 쓰고 있다라고 할 때에 마지막 단계에서 쓰시기에 좋은 약간 두꺼운 질감의 세럼이어서 그렇게 이 제품을 활용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레티노이드의 대체제 바꾸치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바꾸치홀이라는 성분은 좀 더 많은 연구 결과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티노이드나 순수 비타민C, 나이아시나바이드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논문이 나와 있는 좀 어느 정도 효능 효과가 검증되어 있는 그러한 성분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꾸치홀은 계속해서 좋은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레티놀의 대체제로서 레티놀 쓰시다가 바꾸치홀을 쓰시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쓰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치홀을 잘 활용해보시는 것도 맑고 좀 깨끗한 피부로 거듭나는데 분명히 저는 도움을 줄 거라고 봅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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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